대전료만 2,800억이 넘었고 티켓팅이 1분만에 매진이 될 정도로 전세계를 뜨겁게 달군 세기의 복싱 대결이 있습니다 암표만 2억까지 호가를 했다는 이 전설의 경기는 바로 50승 0패로 역사상 최다 연승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천재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8개의 체급에서 챔피언을 차지한 괴물 베니 파큐하우의 대결이었습니다 복싱 팬들은 이 대결을 보고 무적의 방패와 무적의 창의 대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무적의 방패수를 지니고 경기에서 진 적이 없는 메이웨더를 과연 자신보다 훨씬 뛰어넘는 체급을 가진 선수들을 눕힌 파큐하우가 창으로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매니아층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 포인트였습니다 무적대 무적 듣기만 해도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지난 2015년 5월에 열린 이 세기의 대결을 저 차도르가 무적 창과 무적 방패의 대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 입니다 오늘 영상 다 보신 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100년에 한번 열릴까 말까 하는 전설의 경기 시작합니다 공이 울리는 동시에 거리를 재는 듯한 잽이 오갑니다 어림잡아 볼때는 체급 차이가 조금 나 보이는 듯 합니다 메이웨더가 조금 더 커보이는군요 파키아오 임파이팅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뒤로 밀려납니다 찰나의 메이웨더 원투 저 원투를 바로 사이드로 돌아서 피하는 파키아오 그걸 쫓아가며 끝까지 맞추려는 메이웨더 이야 시작하자마자 세기의 대결다운 말도 안되는 수준의 공방입니다 잽이 오고 회수하는 순간을 파고들려는 파키아오 임파이팅의 정석이죠 타이밍을 재고 있습니다 반면에 메이웨더는 파키아오를 낚기 위한 페이크 잽과 상대의 리듬을 깨려는 잽을 번갈아 주며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잽 바디로 연타 들어가는 파키아오 하지만 미리 예상하고 무게중심을 뒤로 하고 있던 메이웨더는 백스텝으로 바로 거리를 유지해버립니다 동시에 파키아오는 연타가 끊겨버렸군요 다시 타이밍을 보고 들어오는 파키아오 잘못 들어가서 메이웨더의 앞손에 걸리고 머리가 눌리면서 바디를 허용합니다 라이트 잽을 일단 찔러넣고 카운터가 오는 틈에 파고들어가려는 파키아오 하지만 들어가려는 찰나 메이웨더가 광속 카운터를 꽂아넣습니다 정말 빠른 속도군요 1라운드는 이런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메이웨더는 자신의 거리 유지를 위한 잽과 카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자 메이웨더의 전매 특허가 나왔네요 앞발의 중심을 보면 알겠지만 앞발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카운터를 때릴 준비를 하고 있군요 파키아오의 라이트 잽이 오는 순간 앞발을 보십시오 파키아오의 앞발을 먹으며 사우스포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바로 스트레이트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코너에 몰린 메이웨더 놓칠세라 파키아오는 연타를 시전하러 들어가지만 메이웨더는 클린치를 하며 코너에서 탈출합니다 전형적인 아웃복서의 전략이죠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1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메이웨더의 리치 차이를 극복하고 파고들려면 거리가 정말 멀기 때문에 파고들기 위해선 스텝을 깊고 빠르게 점프하듯이 밟아야 하는데요 공이 울리자마자 과감하게 돌진하는 파키아오 하지만 메이웨더 차분하게 백스텝 후 사이드로 돌아서 주먹을 흘려버립니다 파키아오 선수 중심을 잠시 잃어버리는군요 쉬는 시간에 코치가 조언을 해준 걸까요? 1라운드에 비해 조금 더 저돌적인 스타일이 바뀐 파키아오입니다 낌새를 알아챈 메이웨더 그도 상황에 맞게 전략을 변경합니다 1라운드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씩 뒤로 물러나며 플레이를 하는군요 하지만 코너에 금세 몰려버린 메이웨더 분위기가 싸해지며 파키아오 연타를 쏟아 부을 준비를 합니다만 메이웨더의 스트레이트가 깔끔하게 들어가면서 순간 흐름을 끊어줍니다 코너에서 빠져나오려 하는 메이웨더 하지만 순간적으로 기어를 올려 바로 따로 잡는 파키아오입니다 하지만 메이웨더는 사우스포에게 편한 방향쪽으로 빠져나가는 척하다가 파키아오가 반응하자 순간적으로 반대쪽으로 스텝을 쓰며 나옵니다 역시 메이웨더다운 노련함입니다 하지만 파키아오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다시 코너로 금세 몰려버린 메이웨더였습니다 방금 전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함정이 두번 걸리지 않는 파키아오는 메이웨더의 스트레이트를 기다렸다가 한뼘 차이로 피하고 다시 연타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메이웨더에겐 또 다른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클린치를 활용하며 파키아오를 밀어내면서 코너를 빠져나옵니다 메이웨더는 정말 포인트 복싱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클린치를 하는 와중에도 파키아오의 바디를 치면서 포인트를 쌓고 있군요 심판의 브레이크 선언에도 계속 붙어 있는데 관중들의 야유도 들리기 시작하네요 복싱은 발로 하는 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파키아오는 스텝만으로 페이크를 줘서 메이웨더를 다시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앞뒤 좌우 앞뒤 6번의 스텝을 저렇게 빨리 주는군요 코너에 몰아넣고 레프트 훅으로 연타를 시전하는 파키아오 하지만 메이웨더의 가드에 걸려버리고 맙니다 다시 클린치 후 바디로 포인트를 쌓는 메이웨더 이때부터 관중들이 파키아오에게 응원을 하는 함중 소리가 들리는군요 파키아오에게 기세가 몰립니다 이 장면이 2라운드의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군요 파키아오의 연타와 코너를 몰아넣는 압박은 세계 1류입니다 하지만 메이웨더도 괜히 무패가 아니죠 코너에 몰리려 하자 메이웨더는 공격 시도 후 파키아오의 리듬을 끊는 동시에 전진 스텝을 밟으며 공격을 가합니다 펀치가 적중하지 않자 바로 파키아오의 연타를 저지하는데요 그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파키아오는 연타를 시작할 때 숙이면서 돌진하는데 메이웨더는 이 움직임 자체를 봉쇄하기 위해 두 팔로 목을 누르면서 그대로 빠져나옵니다 파키아오는 겨우 잡은 연타의 기회를 또다시 이렇게 놓치고 맙니다 그렇게 2라운드 끝이 납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슬슬 지루해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 경기의 또 다른 묘미는 바로 헐리우드 배우들과 셀럽들이 경기 관람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얼마 전에 복귀 전 경기를 치른 마이크 타이슨도 현장에서 보고 있었군요 아무튼 파키아오는 3라운드에도 똑같이 메이웨더를 코너에 몰아넣고 연타를 날리려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메이웨더는 클린치로 빠져나옵니다 이야 이제는 대놓고 목을 누릅니다 이제는 심판이 경고나 감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데 일단 경기는 그대로 속행합니다 목이 눌리게 되면 체력이 고갈되기 마련인데요 장기술을 정말 교묘하게 잘 쓰는군요 이제는 이게 복싱인가 격투기인가 싶을 정도로 목을 조릅니다 관중들의 야유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브레이크와 경기 속행을 지시합니다 확실히 체력이 조금 빠진 듯한 파키아오 파키아오의 연타는 이번 라운드에도 터지지 않으며 3라운드 종료됩니다 현재로선 메이웨더의 지루하지만 완벽한 디펜시브 복싱이 파키아오의 오펜스보단 훨씬 월등해 보입니다 4라운드가 시작되는데 파키아오 조금 화가 난 듯합니다 3라운드 초반 마침 코너로 몰리는 메이웨더 모든 게 들어맞는 순간 파키아오는 기회를 살리기 위해 스텝인 하며 양후 콤비네이션을 꽂아넣습니다 하지만 메이웨더 이제는 아예 팔로 밀어버립니다 쩍 소리가 나는 콤비네이션이지만 메이웨더의 밀어버림으로 연타는 끊기고 맙니다 어느덧 4라운드 중반 파키아오는 이제야 몸이 조금 풀린 듯 움직임이 편안해 보입니다 좌우로 가볍게 위빙을 해주며 들어갈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리듬을 끊으려는 메이웨더의 날카로운 잽 하지만 메이웨더의 이런 반응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레프트 카운터를 날리는 파키아오 이번에는 몸도 풀린 상태로 거리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맞췄군요 파키아오의 펀치는 지면을 차고 점프하듯이 날리기 때문에 그 파워는 정말 강력하죠 메이웨더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데미지를 회복하려는 찰나 파키아오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와 드디어 걸렸습니다 와 파키아오 엄청난 기회 입술 꽉 깨물고 치는 파키아오 지금 진지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파워풀한 연타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파키아오는 메이웨더의 바디를 때리며 가드를 내리게 하려고 하지만 메이웨더는 이를 버텨내고 절대로 얼굴에서 가드를 내리지 않습니다 파키아오는 연타를 치던 도중 체력 안배를 위해 잠시 멈추는군요 4라운드는 이렇게 서로 접전을 벌이다 종료됩니다 확실히 파키아오가 거리와 타이밍을 파악해서 움직임과 공격의 적중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관중들의 함성소리도 점점 높아지는군요 5라운드 시작합니다 공이 울리자마자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잽으로 주고받는군요 4라운드의 연타를 받았던 메이웨더는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잽을 주고 정확하게 스트레이트 강타합니다 1-2-1-2 파키아오 잠시 균형을 잃춰 데미지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메이웨더의 앞발은 사우스포의 앞발축인 오른쪽으로 돌아 파키아오가 스텝을 밟아 피하려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합니다 이 때문에 파키아오는 당황하고 가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마지막에는 차분하게 머리에 앞손을 대고 조준 어퍼컷 하지만 파키아오도 대단합니다 이런 정신없는 와중에 메이웨더의 펀치를 또 피하네요 연타로 주도권을 빼앗은 메이웨더 파키아오의 연타가 들어오면 힘들게 얻은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스트레이트 훅 아 다시 헤드락을 거는군요 심판은 브레이크 선언을 하지만 메이웨더는 놔주지 않습니다 체력을 빼놓기 위함이겠죠 아 정말 비매너적인 행동이네요 이렇게 5라운드 공이 울립니다 어느덧 경기는 중간 지점입니다 12라운드 중 6라운드 시작합니다 체력이 조금 줄어 그런지 이제 파키아오는 아예 맞을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원투 투 훅 투 가드를 열어보려 하지만 견고하게 가드하는 메이웨더 메이웨더의 잽이 들어오나 자세를 웅크리고 뒷발의 힘을 잔뜩 모으며 준비하는 파키아오입니다 그렇게 바로 카운터 레프트 훅 적중시킵니다 뻑소리가 나는군요 야 데미지가 들어간 것을 파악한 파키아오 이번에는 바디를 때리면서 가드 내리기를 유도하죠 양 훅으로 가드 사이를 공략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계속 들어가는 바디 공격 하지만 끄떡없다는 듯 메이웨더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듭니다 그러자 기어를 올리고 다시 거침없이 양 훅 연타 콤비네이션을 날립니다 훅을 집어넣으면서 가드를 억지로 내려보려 하지만 실패 다시 메이웨더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포커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정말 엄청난 공방입니다 이렇게 6라운드는 끝이 나고 맙니다 7라운드에서는 메이웨더의 방어적인 패턴과 파키아오의 인파이팅 스타일의 수싸움으로 접전을 펼쳤으나 심심한 라운드를 보낸 관계로 시청자분들을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라운드 역시 후반 라운드로 접어들면서 양 선수 체력이 줄어들고 서로의 주고받는 공방이 이어지다가 특별한 관전 포인트 없이 종료되고 맙니다 9라운드 공이 울리고 파키아오는 저돌적으로 돌진하지만 여전히 메이웨더의 스텝과 가드 그리고 클린치의 전략을 깨지 못합니다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점점 창과 방패의 대결은 방패의 승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키아오는 점수 관리를 하기 위해 클린치 상태에서 계속 얼굴을 때리려고 하죠 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화면 아래에 표시되는 표는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라운드별로 총 펀치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키아오는 우세한 라운드에만 펀치수가 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스를 찾고 KO를 노렸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메이웨더는 고르고 균등하게 주먹을 뻗은 수가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는 곧 페이스 조절과 전략을 정말 잘 짰다는 이야기겠죠 파키아오의 연타! 하지만 숄더를 하면서 밀어내는 메이웨더 파키아오는 기세를 몰아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연타를 쏟아붓지만 위빙, 더킹, 그리고 어깨로 밀어내는 메이웨더입니다 이어 메이웨더는 스트레이트를 뻗으며 클린치 아 다시 헤드락을 걸고 브레이크 선언됩니다 이렇게 공이 울리는군요 10라운드 역시 같은 맥락으로 경기가 운영되었습니다 파키아오는 예상대로 일관적인 전략을 펼칩니다 하지만 점점 체력이 저하되는 파키아오 무리하며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늘 지적되는 그의 단점이죠 체력과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전략적으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메이웨더에게 제대로 말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는 어느덧 끝나갑니다 1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펀치 야! 메이웨더다운 라운드 초반 기선제압입니다 역시 싸움은 선빵이죠 반면에 파키아오는 점점 적중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키아오의 위빙과 속도가 느려지자 메이웨더는 마음 놓고 공격을 퍼붓습니다 잽으로 거리 조절을 하고 바로 파키아오에 숙이며 들어오는 카운터를 생각하면서 어퍼컷을 날립니다 엄청납니다 후반까지 이렇게 깊이 있는 심리전을 펼치면서 싸운다는게 정말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파키아오 연타를 뻗어보지만 스텝과 거리 싸움에서 점점 밀리고 있죠 이렇게 11라운드가 끝이 나고 어느덧 굉장히 길게 느껴진 이 경기는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이 울리는 동시에 서로 포옹을 하는군요 복싱의 세계에서는 승부도 중요하지만 두 선수만의 끈끈한 무언가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가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두 선수 파키아오는 스텝을 밟으면서 깔끔하게 레프트 스트레이트를 적중합니다 자 다시 잽! 메이웨더의 카운터 라이트! 그러자 파키아오는 다시 숙이고 피하며 바디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메이웨더는 백스텝을 밟으며 사거리에서 빠져나오는군요 이야 두 선수 서로의 공격 타이밍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12라운드 동안 서로에 대한 데이터가 이만큼 쌓였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름다움도 잠시 현실은 내곡했습니다 메이웨더는 마지막까지 스텝을 쓰면서 피합니다 손을 흔들며 자신이 이겼다는 것에 확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파키아오 마지막까지 연타를 쳐보려 하지만 끝내 적중시키지 못하고 12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메이웨더의 방어적인 복싱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뚫리지 않았고 관객들의 답답함 속에 경기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경기 직후 메이웨더를 향한 많은 야유가 있었으며 파키아오 역시 평소보다 기량을 뽐내지 못했다는 혹평도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피하기만 한 메이웨더가 얍삽해 보이시나요? 메이웨더의 복싱은 액션이 부족해 얼핏 보면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만큼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무력화시키는 그의 능력도 솔직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메이웨더가 중간중간에 비매너적인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오늘은 지난 2015년에 열린 세기의 대결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경기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확실히 메이웨더처럼 완벽한 복싱도 아름답고 신기하지만 복싱 팬들의 반응을 보면 아시겠지만 타이슨처럼 화끈하고 폭발적인 복싱이 훨씬 더 대중적이고 흥행성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무시해선 안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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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